아까 걔는 죽었던 것 같애 나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 원래 벡토를 안써요 벡토를 안 맞아서 사실 이 뱅송은 코코님이 주인입니다 코코님 나와주세요 그렇다냥 아 무거워 무거워 꼬리 뭐든 대기에 있어 그랬어 시청자 많다고 착한 척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니야? 뭔가 털 한 가닥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털 한 가닥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왜 사람 앞에 사람 나 봤겠지? 못 봤네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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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상 챙겨야 되는데 망했어 나 부상 챙겨야 되는데 망했어 나 부상 챙겨야 되는데 망했어 네 알 거야 방금 되게 위험했다 누가 날 쏠수도 있는데 아니 왜 썼어 왜 썼어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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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썼어 어 이거 되게 못 쏜다 문에 들어갔 줄 알았지 아 제발 아 제발 쟤 죽은거 같은데 그치 큐비를 쟤 죽은거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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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가 큐비를 잡아줬어 저거 한 명 뛰어갔거든 깨가 잡아준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로 도로를 하면 쭈욱 뛰어가더라고 와 길이 안좋다 다시 돌아가 하하하하 얘 살아있던거 아니에요 딸애 같은데 아까 걔는 죽었던거 같애 저거 어디야 못봤어 저기있네 수술타는 없어 수술타는 없어 잘 썼다 그치 나 근데 드링크 하나만 먹어도 돼? 안돼 헉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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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 모아야 되는데 여긴가 갓뜨렸어 근데 이거 엎드려 쏘는거 되게 안좋다 엎드려 쏘면은 가끔 안 엎드려져서 죽어 어 세 분 밖에 안 남았어 저 앞에 하나 하나 어딨어 집인가 어 자리가 너무 안좋아 어떻게 집을 뚫을까 그냥 아니야 내 자리 개좋잖아 자리는 좋은데 좋아졌다 갑자기 어 자리 좋아졌어 자리 좋아졌어 자리 좋아졌어 아 나 왜케 못쏘냐 진짜 아 엄마 던질것없어 이제 엄마 등이 보이는거 같은데 사라졌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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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후 무서워 아 이거 졌다 이거 돌에 있을거 같지 않아? 이제 이거 보고 돌에 뭐 본거 같은데 내가 있다고 생각할래 나였으면 돌 먹었을거야 어 내 자리 좋다 쏠 수 있는 이랜 돌이 아닌거 아냐 내가 돌 뒤에 뭐 튀어나온거 본거 총구가 위로 솟구치는 그걸 본거 같거든 안일수도 있어 하하 아이고 세탁기 아이고 세탁기 진짜 2등 개많이 한다 그치 아까 전에도 2등 했는데 아까 장전타임에 뛰쳐나갔는데 저기 M이 서글아서 죽었어 마리아 방구야